강의 한 잔 예진의 애티튜드 그 세 번째 그래서 얼만데 해도 중고네요 견적가 그래서 이 교육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이 있잖아요 회사마다 그래서 얼만데 이 세 가지의 질문이 필요해요 첫 번째 질문 기억하세요? 첫 번째 질문이요? 뭐가 좋은데? 그래서 뭐가 좋은데 두 번째가 뭘 들어야 되는데 두 번째가 얼만데 제안서에 이 세 가지 질문이 답변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애프님 자격 같은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기업에서는 하긴 돈이 비싸다고 안 듣지는 않으니까 비싸다고 안 들을 수도 있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냥 저는 돈 생활 다 하고 싶거든요 지금 맞아요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그런 마음이면 견적서를 넣되 협의 후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넣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협의 후 조정 가능 빠져요 네 시간당 금액은 협의 후 결정합니다 또 내용이나 커리큘럼도 협의 후 변동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한 페이지를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한 번에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강사님 견적서 한 번 더 보내주시겠어요 이렇게 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는 일 아니면 그냥 대표님 제가 뭐 예를 들어 시간당 30만원 이렇게 그냥 해서 그냥 하는 것도 괜찮죠 강사님이 강의료를 시간당 측정을 하신 금액이다 그렇게 만드셔도 되고 대신에 30만원 쓰고 그걸 쓴 금액이라는 거는 강사님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일 거고 거기서 협의가 되면 또 낮아질 수 있는지 높아지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고 작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그냥 30만원 안 쓰고 견적서에 그냥 협의 후 조정 가능이라고 써도 괜찮아요 대표님 그럼요 협의 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또 물어볼 거예요 뭐 견적 어떻게 되세요 또는 강사님이 되려 먼저 물어볼 수도 있고 예산이 어떻게 되시는지 거기에 맞춰서 협의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가장 깔끔한 거는 견적과를 물어보는 곳도 있어요 견적과까지도 같이 주세요 네 그러면은 사실 보내야죠 강사님이 좀 먼저 보내야죠 왜냐면 견적을 안 한 공개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그냥 강사님이 방금 말한 대로 저는 그냥 돈 얼마든지 주는 거 간다는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이 저는 뭔지는 알지만 교육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강사를 섭외하는데 강사가 얼마든지 얼마든 온다고 하면 전문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분은 그냥 10만 원을 줘도 오고 30만 원을 줘도 오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강의료를 강사님이 정하시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로 내가 떨어지면 안 되는 금액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내가 왔다 갔다 교통비면 내가 이 컨텐츠를 만들며 제작하고 들어가는 재료 비용 이런 것들 당연히 생각해야 되고 그거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사실 안 돼요 그거는 처음에는 뭐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면요 내가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가격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내가 지칠 수밖에 없어 내 몸값을 내가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이걸 하지는 않겠지만 강사님께서의 기준은 분명히 있어요 최소 얼마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서 그래도 기왕 내가 그 중간적인 것들을 좀 제안을 드리고 거기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저도 사실 오늘 제안을 견적을 하나 드렸는데 제 강의가 아니고 다른 강사님 강의 시간 다 얼마 제안을 드렸는데 너무 비싸다는 거지 비싸다 그러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좀 맞춰달라 다시 좀 제간적을 해달라 아니면 그쪽에서 시간을 좀 많이 대폭 줄이고 이런 식으로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아예 처음부터 거절을 한다 그러면 왜 물어보세요 어떤 부분 때문에요 가격이 문제면은 협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이나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그거는 사실 그쪽에서 아예 맘이 나간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수 있지만 최대한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견적선은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민하긴 했는데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안 넣었는데 협의 후 조정 반응 요구로 써도 되고 아니면 근데 어쨌든 저도 시간당 내가 얼마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네요 확실히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맞아요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게 빠진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귀찮아서 연락 안 할 수도 있고 이걸 받았는데 아 또 돈 물어봐야 되니까 그것도 싫을 수 있고 왜냐면 담당자 입장에서도 아 강사님 근데 강의료 얼마세요 또는 저희 강의료가 이 정도인데 이렇게 맞춰주실 수 있어요 이 말 자체가 담당자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 있고 또는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 되게 미안해할 수도 있고 돈이 작다면 되게 미안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꺼려할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근데 속 시원하게 저는 강사님이 내 강의료는 이겁니다 대신에 협의 후 결정 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넣어 놓으면 담당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사이다 같은 제안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금액을 강사님이 결정해서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제안서를 보내기 전에 분명히 담당자랑 어떤 소통이 없이 뚝 보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통을 하면서 전화를 든 비팅을 하면서든 예산적인 것들도 미리 좀 살짝 물어보시고 시간당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어느 정도 선에서 외부 강사를 섭외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소통을 다 커맨트 하시는 다음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정말 갑자기 생뚱맞게 보내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미리 소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, 그래서 뭐가 좋은데 이게 첫 번째로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는 그래서 뭘 들어야 돼 우리가 우리 회사가 뭘 들으면 좋아 이거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얼만데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제안서는 그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일단 제목을 좀 표지에 타이틀을 좀 바꾸고 단계별로 메뉴판, 원페이지 메뉴판 거기에 메뉴판에 단계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업셀링이 가능한 그런 부분 그리고 딱 우리 조직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이거네라는 느낌이 딱 들 수 있도록 어떤 표지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